진지역 단지락 소고기 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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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울여 아욱을 따듬는 거야? 응 이렇게 따듬어서 이렇게 이렇게 껍데기를 벗겼어 피를 쭉쭉 벗겨 땅에서는 부드러운 데만 딱 꺾어가지고 그냥 썰어서 식겁으로 그냥 여기서 식겁 익혀야 돼 아 빨래하듯이 사람 물이 나오고 왜 그게 거세가지고 원래 선내 그냥 나들이 이렇게 익혀 이거 부드럽게 옛날부터 이거 익히더라고 호박잎알 국맹이로 이렇게 이제 튀어서 건진다는 것만 알면 돼 이제 식거놨다가 이따 간지랑 물하고 고개살하고 다 넣어서 해가지고 식거놨다가 물을 넣고 끓여 파란물이 나오게 이렇게 눕혀 좀 쓴 물을 빼붓어 응 됐어 응 이렇게 팔팔 끓을 때 물을 살짝 주고 살짝 줘야지 적극기가 다 떨어져 잘 까지고 한번 팔 끓으면 응 응 많이 이렇게 두 번 떠 응 한 세 번 떼야 양이 응 이래가지고 여기다 아까 반지락 삶은 물을 이렇게 이렇게 된장 풀어 콩이 콩깍지가 잡고 있으니까 여기다 으깨 그렇지 된장을 조릅니다 응 그냥 저 한 것보다 이러면 콩깍지가 없잖아 응 이렇게 채로 거르면 더 좋지 이거 다 먹는 건데 안 그래 이제 뭐 돌이 나온가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응 받치고서 응 밀어야지 응 들어갈까봐요 이런걸 느끼는 거리고 물도 좀 넣고 물 좀 넣고 물 좀 넣고 이제 끓여 아 이 고추 이거 썰어놓은 거 청양고추 고추 응 이걸 넣고 끓여 이제 끓여 여기에 아홉 아홉을 아까 씻어서 건져 놓은 거 응 이렇게 좀 끓을 때 넣는구나 응 된장 냄새가 부수하네 됐어 이제 됐어 간이 이제 맞는 것만 봐야 간은 된장으로만 하는구나 응 됐어 간 이제 끓게 딱 끓으면 이거 봐 그러면 이거 불거나 다 끓었어 맞아 된장 불기기 응 가진 부수하네 이런 가진 소금 너무 맛있어 구기 응 먹어봐 아홉 구기 너무 맛있다니깐 그래 너무 맛있으니까 조개를 좀 국물이 그것만 잡았더니 아주 맛있어 조개를 많이 넣었더니 응 매워 맵지? 아까 청양고추 많이 넣었잖아 그래도 청양고추 넣어야 맛있지? 누가 그렇게 했는데 맛있을까? 뭘? 아 맛있다 시원하다 얼큰하네 얼큰하면서도 맛있잖아 이야 맛있네 매운 남물도 맛있어